자,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50명만 기다림 없이 바로 나가는 거죠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타겠다 연인끼리 와서 우리 편안하게 탈 거야 단체 행사 와서 우리 입받이만 쓰고 싶어 그럼 여기서 하면 되고 저희가 이번 주말에 풀파티를 할 겁니다 이번 풀파티 주제는 비키니 풀파티예요 생맥주 5,000원 입장료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카 크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재미있는 그러면서 저렴한 가성비 넘치는 혜택이 좋은 그런 상품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쏘카 있죠? 쏘카랑 저희가 겨울부터 일을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하이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쏘카와 함께하는 숙박도 되는데 숙박 말고 당일치기 상품으로 가볼게요 우리 빠지 가평 최대 인기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거를 쏘카랑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비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근데 우리 비용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은 빅3 2인 3만 7천원 두 명이 세 개 여기 보시면은 놀이기구 세 개 하는 비용이 3만 7천원 그 다음에 빅3 4인으로 하면 더 싸죠 6만 9천원 네 명이 와서 놀이기구 세 개를 타도 7만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상품인데 5호 무제한이 있어 5호 무제한이 얼마냐면 2인이 5만 5천 8백원 뒤지게 싸죠 오후 동안 두 명이 무제한으로 하는데 5만 5천 8백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원래 받는 가격이에요 받는 가격인데 뭐가 중요하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쏘카의 혜택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예약을 하시면 2인이든 몇인이든 상관없이 쏘카 24시간 쿠폰을 드려요 아까 두 명이 뭐 3만 얼마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돈 내고 24시간 쏘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고 이건 번 외로 26만원 할인 가능한 14장의 쿠폰을 드린다고 쏘카랑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3종을 이용하면 저기서 놀이기구 세 개를 이용하는 건데 워터파크에서 노는 비용은 공짜 오후 무제한도 워터파크에서 노는 거 공짜 슬라이더 공짜 거기다 종일 패키지가 있어요 종일 패키지가 엄청 비쌀 것 같지만 종일 2인 패키지가 쏘카 24시간 이용권 포함해서 6만 5천 100원 뒤지게 싸요 또 하나 있어 하루 종일 놀고 오후 무제한으로 놀고 무제한 바베큐 무제한 소주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 2명에 10만 1,600원 쏘카 24시간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2명 왔는데 어? 친구가 한 명 더 갈 건데 그러면 현장 결제 하시면 돼 현장 결제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 근데 나는 숙박도 필요해 글램핑에 잘 거야 전화 주세요 쏘카에서 예약을 하시고 저희한테 유선 연락을 주시면 또 숙박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 인피니티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인피니티풀을 어떤 상품을 쓰든지 간에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비용 따로 안 받고 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쏘카 앱에 들어가서 크리스월드를 검색을 하셔서 숙박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면은 가평에서 제일 큰 수상래죠 크리스월드 빠지를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싸다 너무 싼데 24시간 쏘카 이용권도 드린다 그 다음에 쿠폰도 드린다 그리고 수상래저 이용할 때는 워터파크도 공짜다 인피니티풀도 공짜다 그리고 숙박 같이 이용하고 싶으면 쏘카 예약하시고 우리한테 전화 주시면 된다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 저쪽에서 저희가 무제한 바베큐 하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풀파티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녁에는 풀파티를 즐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24시간 쏘카 이용권 아무리 진짜 뭐 경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뭐 2명 3종짜리 하면 3만 얼마인데 3만 얼마 내놓고 쏘카 24시간 이용권 받고 공짜로 타는 거죠 물론 36시간 이용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비용이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아마 가장 싼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수상래저 이용하는 비용이랑 그 쏘카 렌탈하는 비용 해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돈 10만원 되는데 이거 3만 5천원? 뭐 이 정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저희가 쏘카랑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상품이니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쏘카 앱에서 예약하시고 인원 추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되시고 숙박이 필요하다 쏘카 예약한 다음에 저희한테 유선전화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숙박을 또 해드려요 글램핑도 있고 레이크하우스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리고 워터파크는 공짜다 인피니티풀도 공짜다 정말 싸다 그래서 쏘카를 통해서 최신형 여러분이 타고 싶었던 차를 24시간 쿠폰으로 공짜로 타고 오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쏘카 크리스였습니다 공짜로 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